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우상호 사선의원은 연세대학교 8.1 학분으로 연세대 총학생회장 출신입니다. 같은 연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당내 586세대의 맏형으로 꼽힙니다. 여기서 586세대는 50대 80년대 학번 그리고 1960년대생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우상호 의원은 지난 1월 27일 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으로 임명된 바가 있습니다. 우상호 사선의원은 현재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과 함께 전략정책조직 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선대위 전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12만원씩 법인카드를 잘라서 직접 물건을 사기도 하고 카드깡을 한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행동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녀를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우상호 사선의원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재명 대선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의 과잉의전 논란에 대해서 국민들이 부적절하게 보고 있다면서도 그전에 나왔던 여러 사건에 비교해볼 때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는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호 의원이 이야기하는 국민이 어떤 국민인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마는 어떻든 이런 주장을 통해서 586운동권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소위 선합개념 도덕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가 한 행위의 핵심은 과잉의전이라는 그런 본질을 아주 벗어난 그런 용어로 호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김혜경 씨는 이재명 후보의 아내는 공금을 유용한 범죄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 범죄행위에 이재명 후보가 협조 내지 용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모두 범죄행위를 범한 겁니다. 사건의 본질은 아주 간단합니다. 경기도지사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경기도지사의 법인카드를 이재명 후보의 집안의 사적 용도로 소고기 과일 초밥 샌드비치 과일 등을 아주 구입해서 사용해왔습니다. 사람들은 지금까지 밝혀진만 구입했겠나라고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라는 직책 정도가 되면 공식적으로 지급되는 봉급 이외에 영수증 처리가 되지 않는 판공비가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그 정도가 만족되지 않았는지 법인카드를 유용하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우상호 4선 의원의 주장을 재해석하면 그런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5.86 운동권 정치 세력들에게는 공금 횡령 정도는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모양입니다. 그들의 도덕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이야기가 있어 왔지만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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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은 이번 사건에 상당히 격앙되어 있습니다. 김석수님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상호 의원님 국민들은 이번 일을 이재명 후보의 공금 횡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전형적 갑질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가로 끝낼 수 있는 일로 보입니까? 정말 한심하고 걱정스러운 사람들입니다. 또한 김경민 시민은 이 사람들이 국민을 알기를 그야말로 X로 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집권을 꿈꾸는지 궁금합니다. 남숙현 시민은 우리는 너무 충격적인데 이분은 딴 생각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집안 전체를 통틀어봐도 정상적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남숙현님의 말씀처럼 그 동네 사람들 가운데 도대체 정상적인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거짓말과 어메와 공작과 그야말로 덤탱이 씌우기와 내로남불과 이런 부분이 너무나 능숙한 겁니다. 저의 논평은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이용사건을 두둔하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의 주직장을 접하면서 이른바 586운동권 정치세력의 지배하에서는 선과 악 불법과 합법의 문제는 따질 게재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더욱이 공금 횡령을 이렇게 가볍게 본다면 그들에게 도대체 범죄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기에 법인카드 유용도 유용이지만 586운동권 정치세력이 이 나라에 행한 가장 악질적인 범죄는 지금 그것이 그냥 덮어버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 하에서 행해진 거의 모든 공적선거에서 투표를 훔치고 선거를 훔치고 권력을 훔치고도 시치미를 뚝대고 3구 대선에서 어김없이 권력을 절도할 수 있는 갖가지 방안을 지금 그들은 찾고 있는 중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카드를 유용한 정도의 그런 범죄라는 것은 아마 범죄의 경중을 따지게 되면 그들에게는 코끼리 비스켓과 같은 것으로 아마 간주될 수 있는 모양입니다. 우상우 총괄선대위원장이 얼마나 정상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공병호tv는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8만 7천여 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문조사 경기지사 법인카드로 이재명 후보 아내인 김혜경 씨가 소고기 션드위치 과일 등 갖가지 물건들을 구입해서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만 7천 명 설문조사 응답자 가운데 95%가 수준 2화의 일이며 국고 유용에 대해서 이재명 부부가 함께 책임져야 된다. 그것이 무려 95%입니다. 국고 유용에 대해서 부부가 함께 책임질 일이다 한 것이죠. 3%는 옹호합니다. 잘못한 일이긴 하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2%는 아주 강력하게 옹호합니다.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기가 찬 일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공병호 tv의 설문조사에 응한 김형숙 님은 입으로는 혼갖 말로 요술을 부리더니 뭐라고요 나라를 위해 쓰라고 만들어준 법인카드로 자기 식구들 반찬거리를 사 먹었다고 합니까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온 나라를 헤집고 다니면서 마이크 잡고 꽥꽥 거리니 우리나라 국민들 정신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시민 서경숙 님은 이것을 두둔하고 덮어려하는 그 사람 진영 사람들이 있으니 참 기가 막힙니다. 특히 방송에 패널들이 나와서 도적적 개념도시 막 우기는 것을 볼 때 국민들의 가슴에 기름을 붓는 기분입니다. 이 환희 님은 법인카드를 개인사 쪽으로 썼는데 그럴 수 있다거나 괜찮다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겁니까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법인카드를 개인사 쪽으로 써도 안 되며 가족들만 해도 쓸 수 없는 것이 바로 법인카드입니다. 지금 김혜경 씨가 쓴 것은 분명히 범죄에 해당합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이라고 하지 않고 도덕질한 것을 도덕질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유용한 것을 유용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두둔하는 그런 참담한 세상사를 지금 지켜보게 됩니다. 이번 끈은 부부의 맹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부부의 맹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의 맹백한 범죄 행위입니다.